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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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조국이라는 자가 습관성 거짓말 진부군의 삭 정말 중증 환자 같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연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버금가는 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놈은 다른 아닌 문재인 저놈인 것입니다 허세훈 진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재인! 중증 치매 환자 정신당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최악의 대통령 제자 문재인의 권정유린의 제목으로 반영한다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은 대남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의 국민의 이름으로 반영한다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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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사 전원군의 이유들 유정 신당한 문재인의 정신당한 문재인의